이거지? 얘네 방파제는 무슨 초콜릿 같아? 브라우니! 브라우니 방파제! 신기하네? 한국거랑 완전 다르게 생겼어 한국은 이거잖아. 삼각형인가?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생긴다. 아, 한국은 조금 그렇게 생겼지? 어, 여기 비둘기 때 안 날아가네? 안 날아가네, 이 새끼들? 오, 여기 오니까 짠내 한가운데? 비린내가? 별게 보네! 아르켈로나 트러스가 훨씬 많았어! 여기 슈퍼마켓인데 문을 닫아요. 오, 봐봐. 두시 반에 문을 닫네. 시에스타! 아, 시에타! 시에스타! 다섯시 반에 해, 이런대. 자러 간대. 다섯시에 반에. 그냥, 두시 반에 갔다가 자러 갔다가 5시 반에 다시 온다고 시에스타가 남쪽은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세비야에 왔어요 세비야에 오자마자 한인민박집 사장님이 탑파스 투어 해준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세비야는 약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해보고는 다 신당 세비야 대성당 되게 안 커 보이는데 생각보다 엄청 커요 저거 봐 저거 끝까지 안 봐야지 끝이 안 보이잖아 와 여기 탑인데 역시 저 동탑이 천년을 넘게 버텼대요 포르투갈 리스본 대지진이 있을 때도 여긴 버텼대 여기가 3대 성당 중에 하나래 영국에 하나, 여기 하나, 바티칸에 하나 세비야 밤이 다른 데보다 좀 더 깔끔한 것 같아 깔끔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 왔었어 뭐야? 대박 여기 왔었는데 와 여기 7년 전에 왔었는데 대박 맞아요 저 여기서 먹었어요 저 샐러드 이런 거 있고 와 와 초토화 했어요 초토화 이랬는데 개인당 얼마? 개인당 육류로? 개인당 육류로? 와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길거리에서 옷 벗겨 덥지? 더워 한단 좀 먹으니까 그러게 술을 좀 그만 마셔 여기 자 예를 보세요 여기 1184년이잖아요 1184년까지 이 기둥이 여기 있었어요 그때가 아랍 사람들이 여기 지배했을 때 1793년이에요 몇백년 지났어요 600 600년동안 아랍 사람들이 여기 지배했었고 얘네들이 물러갈 때 이걸 뽑아서 이쪽으로 가죠 왜 뽑아간 거예요? 몇 뽑았지는 안 물어봤어요 하하하하하하 아 저건 돌? 이거는 벽돌 진흙? 크레인을 타고 사람이 올라가서 손을 닦습니다 아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청소를 2년 동안 해요 와 저 탑이 바로 보여요 두께 달 바 두께 달 바 난 바로 수위 달 수밖에 없지 지금이 딱 스페인의 아침인 것 같아요 아 물청소를 저렇게 하네 아 신기하다 우리 아침 먹으러 도착한 곳이에요 하몽 퀄러티가 되게 좋은데 사장님이 알려주신 팁 이렇게 콕콕콕 찍어라 짠짠짠짠짠짠 올리브유 너무 색깔 이쁘다 그 다음에 하몽을 위에 살짝 오는 팔을 좀 내리고서도 돼요 저희는 지금 살바도르 성당에 왔는데 여기에 온 이유가 부스에서 콤비네이션 티켓을 살 수 있어요 여기랑 세비아 대성당을 한 번에 볼 수 있답니다 여기는 뭐 한 15분 컷이라니까 한번 보고 대성당을 하는 곳에 남아 부서지 세계를 두고 스타러스티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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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이게 하나야? 맛있어? 진짜? 눈이 커졌어. 눈이 커졌으면 맛있다는 거야. 찐찐 맛이야. 밥을 오실? 밥을 오실. 츄러스가 2호르고 초콜라테가 2.5로. 그러니까 초콜라테가 더 비슷하네. 저 앞에 있는 건물이 스페인 은행이래요. 여기 나무가 너무 멋있어. 양옆으로 와 어떻게 저게 깎아놨지? 귀엽게 깎아놨어 되게. 건물이 너무 특이하게 생겼어. 이슬람 건물 같아. 약간 진짜. 그치? 밤에는 너무 불이 켜져가지고 가로등이 엄청 밝아요. 그래서 되게 안전하다고 여기 현지 계신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세비아 대성당 한 켠인데 와 이거 봐요. 와 사람마다 다 얼굴이 다 다르고 디테일 쩌어. 아까 살바도르에서 저희가 콤비네이션을 샀잖아요. 여기 이 엄청난 길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가자. 잘 가요. 잘 가요. 아 잘 가요. 길이 따로 있네. 콤비네이션 티켓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저희는 드디어 세비아 대성당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거 복잡해 들어가는데. 우선 타오부터 올라가자. 타오가 지랄다? 지랄다? 아니네. 아 히랄다. 쏘리 쏘리. 욕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 힘들어. 34층까지만.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여기 뭐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위에 종이 진짜 많네. 종이 엄청 커. 와 너무 이쁘다. 이쪽은 또 다른 뷰야. 여기 뷰가 또 낫네. 여기 알칸사르 뷰. 내려가는 건 빠르게 가겠지? 내려가는 것도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응. 사실 여기의 묘미는 바로. 어 저 앞에 있는 콜럼버스 묘야. 이게 순금 1.5톤을 남미에서 갖고 온 거예요. 1.5톤을 갖고 처발처발해서 만든 벽. 와 이게 1.5톤. 이 벽에는 또 예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다 묘사가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콜럼버스 묘이에요. 처음 콜럼버스가 세비아에서 출발할 때 콜럼버스가 남미를 간다 그랬을 때 찬성했던 사람 두 명.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저거 고개 숙이고 있잖아. 저 놈? 저 옆에 놈도 고개 숙이고 있어. 저 두 왕은 반대. 와 근데 생각보다 진짜 커. 와 이거 오르간인 것 같은데 진짜 말도 안 돼. 다 조각해놨네. 어 그러네. 얼굴도 다 달라. 사람도 다 달라. 여기가 이제 나가는 길의 인목에 있는 오렌지 정원. 근데 저거 보여? 저 끝에 진짜 구멍이 있네. 얇게 연결된 거. 와 미쳤다. 저거 뽀개질러 가는데. 와 저거 하나 들고 가고 싶다. 아 그러면 안 되지. 어 누가 뽀개어. 양아치. 여기가 세비에 성당의 출구예요. 속죄의 문이라고 이게 아랍 성전이었을 때는 이쪽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여기 되게 성스러운 곳인데 이게 기독교가 되고 나서 여기 바꾼 거야 출구로. 그러나서 이제 나올 때 이 문을 통과하면 이제 모든 죄가 씻긴다. 나는 죄를 씻었지 지금. 여기까지는 벽돌로 졌어 그치? 여기는 이렇게 벽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갑자기 돌로 바뀌었어. 벽돌은 이슬람 문화 양식이고 여기는 기독교, 카톨릭교 문화 양식이에요. 그래서 유럽과 이슬람의 돌 차이인데 즉 다른 시대에서 만들어졌다 이거죠. 왼쪽은 이슬람 시대에 오른쪽은 카톨릭 시대에 만든 거예요. 이런 문화 양식이 남아 있는 데가 많이 없는데 여기도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알면은 재미있는데 모르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뭐지? 하고. 플라멩고를 보러 왔습니다. 엘 아레날. 여기가 약간 전통 그런 플라멩고를 한다고 해서 왔고 여기가 꽃보다 할배 나왔던 데래요. 이미 사람이 와 있네. 동현은 찍을 수 없으니까. 와 너무 멋있어. 남자가 진짜 내 말이지. 남자가 짱이라고.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있는데 이 남자는 와 와 여러분 진짜 플라멩고는 무조건 봐야 돼. 이 그 한이 느껴져. 난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다. 그게 진짜 이 플라멩고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항돈은 5만 원. 근데 진짜 무조건 봐야 돼. 무조건. 아 미쳤어. 저희는 여기 바라띨로에 왔습니다. 우와 소바. 진짜 소요. 여기 보면은 몇 년도에 누가 죽였다 이런 게 나온대. 아니 이게 뭐야. 이건 좀 너무하다. 찐토 데베라노는 이렇게 죽는. 원래 만들고 그냥 와인을 타야 되는데. 와. 이게 또 한국인이 많이 먹는다는 볼살. 빨리는 시식해 보겠습니다. 볼살. 아 그거 너무 인위적이야. 야. 그러면 짤려.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부드러워. 아 진짜? 오오. 푸셔보세요 진짜. 2차전을 왔습니다. 여기. Uno de delicias. 와인 이런 거 파는 건데 3.5. 2.9. 2.9. 3.2.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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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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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스페인 광장에 왔습니다 사실 세비아 오면은 여길 와야 되요 관광객들 봐요 미쳤다 물이 생각보다 깨끗하네 오 잉어봐 여기가 그 옛날에 김태희가 춤추던 곳이래요 분수 와 너무 멋있다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는 마차를 지금 시간대에 타면 안된대요 정수리가 탄대 너무 더워서 저 입구 같은 거 다 보이시죠? 저게 스페인의 도시를 상징한대요 그래서 도시가 엄청 많아요 구멍들이 다 도시에요 저기 올라가는 다리가 있는데 이게 스페인 4개의 왕국을 뜻한대요 그래서 여기 다리 하나 그리고 저기 두 개 그리고 저기 하나 해서 4개의 왕국이 합쳐져서 하나의 스페인이 된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벽에는 각 도시마다 특징을 써 놨는데 여기는 세고비아 보이시죠? 여기 세고비아에 대한 지도 세고비아에 대한 역사를 그려놓고 여기는 톨레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곳인데 마드리드 옆에 있어요 여기 진짜 예뻐 중세 도시인데 사실 저거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중세 정도 된대요 플라멩고에 어제 봤던 데가 진짜 고수 어제 봤던 데가 진짜 고수 플라멩고는 이렇게 스페인 광장에 와서 보셔도 좋지만 플라멩고 전문점에 가서 그것도 제일 좋은 곳에서 최고의 춤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진짜 한번 와봐야 돼요 진짜 무조건 세비아는 한번 와서 여러분이 스페인에 대한 위험을 한번 느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비아의 야경입니다 확실히 조명이 켜지니까 너무 이뻐요 약간 골드 광장 같은 느낌 여기 플라멩고를 전공하시는 분이 앞에 계십니다 이 그림은 너무 이뻐 오른쪽에 말이 있고 발이 보여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그건 달리는 거지 달리거나 어쨌든 발전다니다 스페인 광장에서의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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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다시 해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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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몰라 아 이렇게 점참참 아 마지막 스페인 광장에서의 마지막 결제 내가 먼저지 아 그래 참참참참참 참참참 참참참 그만해 일로와 사실 지금 거의 이제 11월 다 되는데도 밤에 춥지가 않아요 세비야는 워낙 남쪽에 있어서 와 그래서 그런지 이 광장에는 아주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라바르 똘라 인체를 진짜 잘해놨다 짠 짠 짠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